네, 안녕하세요. 이대우입니다.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최윤석입니다. 라디오스타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효대의 말형 쭈이다. 또 나왔네. 이제 거의 지겨울 정도로 또 나왔는데 오늘 무슨 특집인지 모르니까 다 덩치 크고 나만 홀쭉한 사람이 딱 중간에 일단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. 안녕하모니카. 가수 KCM입니다. 지겨워. 오늘 라디오스타에 나왔는데 그냥 재미있게 여기 형님들과 함께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모니카. 안 불었잖아, 대신. 하지마. 하얀. 뭐 뚱뚱이하고 홀쭉이. 에이. 최고의 조합? 아닌가? 최고의 조잡스. 저희는 그냥 방청객 수준 온 것 같아요. 즐기다 가겠습니다. 덩치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. 일단 그 비율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까도 뭐 서로 벌써 다투던데. 왜 이 옷을 입었는지.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이 옷을 안 입었다 자기도 이런 거. 근데 솔직히 해서 어떻게 해도 커 보이는 거 아니야. 하얀. 휴일 밤. 라디오스타일. 홀팡. 하수. Let's get it. 하모니카. 스크레이 teor지. 또 Point.